나 기분 좋은 사람 불러보자 톡 하는 거 같은데 지금? 누구야? 누구야 톡 하는 거 아니야? 누구를 불러달라고요? 아니 영영 씨랑 톡 하는 거 아니야? 톡 하고 싶어요 와 현석 씨 너무 좋겠다 기분이 아 정말 좋아하네 내가 연애하는 거 같다 좋아하네 현석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? 이비 고마우마우마 시끄러워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녹화 중이니까 전화 잘 받아 아 녹화 중 아니 녹화 중이신데 제가 전화한 거 딸이 없네 아니 저희가 선배님 지금 방금 선배님 울산 그 VCR 봤어요 너 지금 울산입니다 너 지금 울산입니다 녹화 중 또 한 범인 글이 안 돼 또 한 범인